어디에 다녀와요? 이혼하자, 진아야. 그리고 치료하자. 오빠.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, 그게? 갑자기란 소리가 나와? 진아병, 당신이 키운 거나 다름없어. 상상인 빈 증상이 있었을 때 치료 시작했어야 돼. 치료 소리 좀 그만해요. 딸까지 환자 만들고 싶어서 안달났어요? 당신이 망친 건 내 인생 하나로 충분해. 진아는 안 돼. 난 내 딸이 갖고 싶은 거 다 해줄 거예요. 아빠. 오빠 설득하러 간다면서요? 설득하러 간 거 아니었어요? 근데 왜 이혼하라는 소리를 해요. 설마. 오빠한테도 이혼하라 그랬어요? 진아야. 왜요, 왜? 나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요. 나 오빠 없이 안 된다고, 나 죽는다고! 엄마, 엄마, 나 오빠랑 안 헤어져. 나 못 헤어져, 엄마. 엄마, 나 절대 안 돼, 절대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으니까 그만해. 너 끌고 가서 이혼시킬 사람 없어. 차화영 회장님. 박상덕. 야, 우리 회장님은 여전하시네.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? 환영이사 측은 너무 빡하네. 공범끼리. 저기 그 입 딱 치지 못해? 조사합니다, 조사합니다. 장관 되십니다, 장관 되십니다. 자, 장관 되십니다. !!!! !!!! !!!! !!!!